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달에도 매출은 쑥쑥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매출 정체에 빠져 있던 유통업계는 실내 피소로 인한 특수를 누리는 모습입니다. 또 커피 전문점들도 살펴볼까요? 도심 속 오아시스로 꼽히고 있는데요. 스타벅스는 7월에서 8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매출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나 증가했고 엔젤리너스 커피 아이스 제품 매출 역시 24%나 뛰었습니다. 시원한 먹거리 수요도 급증했는데요. 편의점 GS25에서 아이스크림 매출은 30% 이상 크게 늘었고 이마트의 생수 매출도 주자릿수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수박 매출은 이달 들어서 더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무더위에 매출은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폭염 특수로 에어컨을 빼놓을 수 없죠. 보통 8월은 에어컨 판매 끝물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에어컨 제조 공장은 지금도 아직도 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에어컨 판매량은 지난 2013년 최고 기록이었던 200만 대보다 10% 더 많은 220만 대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은 25.4도, 최고 기온은 29.7도로 7월 기준 과거 30년 평균치보다 각각 0.9도씩 높았습니다. 사실 숫자보다는 몸으로 이미 체감하는 기온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도심 피서에 한창입니다. 올여름은 정말 즐길 수 없다면 피하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TV로 보는 카드 뉴스였습니다.